십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외계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광 환자 영광 환자 용감한 자파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바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